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십니다 깨봐야들의 컨텐츠는 스팀 어워드에 참가해 보겠습니다 2020년 가장 좋아했던 10개 부분의 게임에 투표하세요 솔직히 고티 이런거 이제 마탱이 갔잖아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탱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왁티를 원래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겜에서 좀 많이 손으로 떼긴 했는데 그냥 요거는 재미로 가볍게 제가 그냥 2020년에 가장 좋아했던 10개 부분의 게임에 나 나름대로 투표해 보자는 의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세요 아 아 아 투표하려면 아래로 스크롤 다 고를 수 있는게 아니구나 레드데드 리뎀션 카데스 둠 펄가이즈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데스 스트랜딩 일단 택배 게임 재미없어 보여서 안했구요 그 다음 코지마 히데오 게임 제가 다 싹 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 걸렀구요 레델이 음 안했습니다 아 했는데 초반에 좀 했는데 어 초반에 좀 하다 말았죠 예 하데스도 꽤 했는데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음 둠 어 이렇게 이 너무 이거는 피 튀겨서 안했어요 저는 솔직히 폴가이즈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인정 어 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가볍게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게임 솔직히 폴가이즈가 왜 올해의 게임이냐 이 다섯 개 게임 중에 유일하게 인싸 게임이에요 나머지 네 개 게임은 찐따 게임이에요 예 레델이 찐따 게임 하데스 찐따 게임 둠 찐따 게임 데스 트랜딩 찐따 게임 폴가이즈 유일하게 인싸 게임이에요 예 어 앞으로 인싸가 되자는 의미에서 예 나머지 아싸 게임이 이거는 아싸 게임 어 인정? 맞아 아니야 솔직히 어 여기서 너네다 너네가 소개팅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폴가이즈 밖에 없어 네 폴가이즈 베팅놀이 하자 소개팅 나가가지고 뭐 둠 이터널 얘기할 거야? 데스 스트랜딩 레드레드 리뎀션 아세요? 너네 여기서 소개팅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 펄가이즈 밖에 없어 어 나는 그리고 펄가이즈가 제일 재밌었어요 예 어 어 요거 진짜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올해의 게임 음 어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 딥 다크해 어 너무 딥 다크하고 어 좀 다 재밌는 게임은 맞습니다 뭐 게임이 뭐 똥이다 굴이다 쓰레기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아싸 게임이랑 인싸 게임은 폴가이즈 밖에 없다라는 거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예 나머지 게임들은 솔직히 그냥 하다보면 그냥 어 약간 너무 너무 하드해서 그냥 일반인들 저는 이제 저는 일반인에 가까운 게임 스트리머 중에 가장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다섯 살 때부터 게임을 했는데 어 내가 다섯 살 때부터 게임을 해서 재믹스로 음 음 진짜 이 이 세상에 있는 게임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 정말 나름 제가 무슨 어 다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근데 어 게이머 인생 30년 폴가이즈 모르겠습니다 투표 투표 된 거야? 아 뭐야 아 완료 어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아 올해의 게임 부분에서 폴가이즈 울티멘 넉아웃에 투표하셨습니다 올해의 VR 게임 야 그노매가 아니라 그게 근본인데 어떡하냐고요 우리나라 게임기 근본 재믹스부터야 자 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나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확하게가 아니라 나만큼 VR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좀 후달릴 수 있어 하지만 여기는 내가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 보다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라이프 알릭스 어 뭐 알릭스 정말 뭐 대단한 게임이죠 예 그 다음 파스모포비아 아 가만히 이거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 지 맘대로 이게 이 이 영상이 나오게 할 순 없네 아 아니구나 여기에 다섯 개가 다 나오는 거구나 파스모포비아 영상 하나구나 아 아 파스모포비아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VR 게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걔 오바예요 게임도 너무 솔직히 말해서 걔 쿠소 똥이고 어 약간 만들다 만 느낌 들어가지고 어 근데 이거 15만 개나 달렸어? 와 이게 평가가 많이 달려서 후보에 올라왔구나 이 정도 게임 절대 아니야 진짜 파스모포비아 그니까 한마디로 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이 흥한 이유가 대놓고 귀신이다 좀비다 도깨비다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대놓고 확 튀어나오는 거 보다 뭔가 진짜 무슨 어 진짜 여기 귀신이 존재하는 건가 뭔가 이런 느낌의 뭔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뭔가 그런 느낌으로 리얼감을 살짝 줘서 그거에 사람들이 입소문 타서 퍼진 거지 실제로는 진짜 몇 번 해보면은 금방 질려요 예 이 정도 아닌데 신선한 건 인정할게요 컨셉은 인정하는데 어 이거 솔직히 좀 어 좀 에바야 어 그 다음에 룸 VR 야 이것도 무슨 VR 게임 내가 이 룸이 무슨 룸 VR도 솔직히 이거는 VR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 원래 있는 게임이고 무슨 게임인지 다 해봤거든요 룸도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잘 만들긴 했어 퀄리티는 진짜 퀄리티 좋고 밋밋한 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이야 어 자 퀄리티로 진짜 퀄리티 좋고 밋밋한 그런 밋밋잼 그냥 어 퀄리티는 좋아 어 시프 VR 야 이것도 그냥 기존에 있던 스팀 똥게임 그냥 VR 연동한 거 아니야 마지막 뭐야 스타워즈 스쿼어 드론? 아 드론 타고 날아다니 아 이거는 알릭스를 줄 수 밖에 없겠다 내가 주고 싶은 VR 게임은 따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여기서 5개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근본 없는 VR 게임들까지 올린 건 난 좀 마음에 안 드네 알릭스 VR챗 야 VR챗 진짜 VR챗만한 VR게임은 없는데 모든 게임이 다 있잖아 그 안에 자 그 다음 어버이의 은혜 무슨 말이야 이건 아 아 계속 관리해주는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커 이거 카운터 스트라이크 후보에 올릴라고 만들었네 어버이의 은혜 어몽어스 테라리아 자 일단은 노멘즈 스카이가 꾸역꾸역 계속해서 개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첫인상 너무 안 좋았고 솔직히 약간 이거 뭐 타격감도 이상하고 뭐 그냥 색감도 이상하고 모르겠어요 아직 복합적인 거 보면 나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고 위쳐 제가 진짜 별로 안좋아하죠 왜 사이버 펑크가 왜 왜 왜 그 지금 이렇게 혹평을 받고 있냐 그게 위쳐 3가 만들어놓은 기대감 때문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요즘 어 제가 옛날에 어 그 제 기억에 제가 좀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썰을 풉니다 음 그 그 음 어 이건 뭐 제 썰은 어디까지나 독단적인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뭐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이 위쳐가 원래 스팀에 있었어요 원래 위쳐3가 없었고 위쳐1,2가 있었는데 1은 너무 옛날 게임이고 위쳐2가 약간 그 서양식 rpg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스카이림하고 위쳐 이렇게 두개가 약간 투톱이었단 말이지 어 그니까 그 그 알잖아 그 중세덕후 중세 rpg 정통 rpg 드래곤 나오고 뭐 고블린 나오고 뭐 엘프 나오고 뭐 이런 뭔가 비슷한 물론 위쳐는 그렇게 완전 정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서양 중세 rpg 어 서양 중세 판타지 rpg 그걸 좋아하는 정말 유명한 그걸 할 수 있는게 위쳐2랑 스카이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위쳐2를 찜하기에 넣어놓고 아 언제 위쳐 한번 해야되는데 근데 그때 위쳐가 뭐 한글도 없고 막 한글 패치가 있었나 뭐 영어밖에 없었나 그래가지고 아 뭐 손이 좀 잘 안가고 너무 헤비한 게임이라 언제 한번 해야되는데 하고 위쳐2를 항상 찜하기에 몇 년 동안 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위쳐2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중세 rpg 덕후 약간 진짜 게임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의 중세 rpg 덕후들의 약간 어 약간 그들만의 숨겨진 우리만의 띵작 같은 느낌이었어 위쳐2가 어 너 위쳐2 알아? 아 위쳐가 뭐야? 아 너 스카이 너 엘더 스크롤 밖에 모르는구나 위쳐라고 진짜 개띵작 게임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어 어 그때 뭐 안 좋다는게 아니라 어 근데 위쳐3 이제 발표가 딱 나고 그 막 영상들이 나오니까 크 막 어 기대감이 막 이제 막 하면서 위쳐3가 나오고 어 어 그때가 이제 왜 사람들이 기대할 수 밖에 없었냐 엘더 스크롤 너무 오래됐고 이 중세 정통 판타지 rpg가 그냥 무슨 어디 만화책 영화 소설 이런데만 존네게 널렸지 게임에서는 솔직히 너무나 방대한 퀄리티와 스케일을 원하기 때문에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는 게임이 없어요 어 뭐 2d rpg로 찌끄린 게임 말고는 그래서 그 정말 그래서 위쳐3가 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많은 호불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엄 진짜 누구나 이제 막 이렇게 띵작 반열에 들어가버린거야 갑자기 어 위쳐가 좀 일반인 게이머들도 좀 알 수 있는 수준에 근데 저는 이때 위쳐3를 하면서 느낀게 뭐냐면 아 아 약간 내가 엘더 스크롤이 처음에 유명해졌을 때 느낀 느낌하고 좀 비슷했어 어 엘더 스크롤이 처음에 유명해진게 그 당시 기준으로 나올 수 없는 스케일 그리고 어 무슨 뭐 와 서브스토리가 다 연계돼 이런거 요즘에 기본이잖아 근데 그 당시엔 뭐야? 와 서브스토리가 다 있어 막 메인스토리랑 막 무 그 뭐 진짜로 그 스토리 막 텍스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야 얘가 그 메인스토리에 나왔던 그 누구누구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 텍스트 그 텍스트 상으로 연계되는 그 느낌 어 그리고 와 맵이 개 크고 여기서 돌아다니고 오픈월드야 하면서 막 어 근데 그거가 엘더 스크롤 때 좀 투박했다면 위쳐에는 되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나온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온거지 근데 역시 엘더 스크롤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거 위치 한 1시간인가 2시간밖에 안했는데 와 진짜 전투가 너무나 재미라 타격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타격감이 있어야 일단 난 할 수 있겠는가 타격감이 없으니까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딱 하다가 어디 모텔인가 여관인가 들어갔는데 선술집을 초반에 말 걸었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끝내 어 근데 말이 개 재미없어 그리고 누구든 간에 NPC 말 걸면 말을 존네 많이 해 근데 그런거 자체를 나처럼 싫어하는 유저가 있는가 하면은 와 스케일 개 방대 하나하나 사람들이 말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말을 다 하고 어 이 사람들이 다 퀘스트를 줘 이거 자체에 엄청 뿌듯해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아 좀 타격감이 있어야지 어 싸우는 맛이 있어야지 나는 이런 쪽인거고 개나 소나 박찬호고 스케일만 키워놓으니까 하나하나 맛깔라지가 않는단 말이야 스토리가 그냥 억지로 존나 봐야 돼 나중에는 아 아 존나 지루하네 박 어 근데 아니야 이거 갓겜이야 명작이니까 계속 끝까지 읽어야 돼 어 지루해도 참어 참고 이해해야 돼 내가 이해하려는 노력과 즐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어 모든 서브 퀘스트를 다 하고 막 도전과제를 하면서 진정한 게임으로서 참아야돼 하면서 막 어 꼬집으면서 막 허벅지 어 그니까 그런 느낌도 살짝 있단 말이지 위처가 어 근데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할 얘기는 뭐냐 원래 CDPR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그니까 물론 되게 잘 만드는 게임 회사입니다 어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어 지금 사이버펑크에 사람들이 기대한게 왜 이렇게 엇나가냐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사이버펑크도 나는 위처3급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봐요 어 근데 어 왜냐면은 내가 위처3를 해봤기 때문에 사이버펑크가 절대 위처3에 밀리지 않거든 사람들이 왜 이러냐 막 GTA5랑 비교를 해가면서까지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위처3는 정통 중세 RPG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깔 이유가 없었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뭐 버그를 떠나서 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지 이 위처3는 내 나는 그때 존나 깠어 위처3 근데 어 왜냐면 이렇게 개 재미없고 개 지루하고 타격감도 없는 게임이 왜 이렇게 빨리는 거야 이 정도는 아닌데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통 중세 판타지 RPG였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어 깔 까면은 좀 그런거지 왜냐면은 없는데 여기 만들어주는 사람이 근데 사이버펑크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런 게임 많잖아 어 어 GTA 뭐 대표적으로 있고 어 어 뭐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밖에 없고 어 어 뭐야 사이버 우리를 지켜주던 그 정통 RPG 중세 판타지 그 덕후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필요가 없고 누구들이 남았냐 와 사이버펑크에서 막 유흥 오지게 땡기고 어 레이스도 개 좋다는데 레이스 개땡기고 레이스 레이스 좋아하는 레이스 게이머 유저들의 기대 그리고 막 유흥 땡기는 막 그런거 막 GTA 막 그런 막 어 막 이상한데 들어가가지고 크 막 그런거 막 상상하고 그리고 GTA5 장르 좋아하는 오픈월드 샌드박스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대 그러니까 원래는 위쳐3는 정통 중세 RPG 덕후들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한 게임이라 그 기대가 충족했는데 사이버펑크 쪽으로 얘들이 가버리니까 기대하는 애들이 정통 중세 RPG 판타지를 기대하는 애들이 없고 어 어 GTA5 같은 장르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대 뭐 유흥 땡기려는 애들의 기대 레이스 하려는 애들 기대 FPS 좋아하는 애들의 기대 그 모든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진거야 어 그러다보니까 어 저 이건 결국에 위쳐3는 결국에 내 생각은 정통 중세 판타지 RPG 덕후들이 지켜준 게임이거든 내 생각에는 어 근데 걔들이 싹 빠지니까 존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거야 근데 나는 사이버펑크가 왜 이렇게 까 있는지 모르겠는게 내가 막상 해보니까 괜찮다 그랬잖아 어 나는 내가 기대하는 CDPR 게임은 딱 이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았던거야 괜찮은데? 어 근데 애들 막 GTA5 모션하고 비교하고 어 FPS하고 비교하고 레이싱 게임하고 비교하고 다른 게임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버그 막 찾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버그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버그 때문에 까 있는거 아니야 버그는 여러가지 이 게임에 대한 실망감을 가장 잘 대놓고 증거물로써 깔 수 있는 하나의 요소기 때문이지 뭐 위쳐3든 GTA5든 게임 자체가 재밌고 흥미로우면 버그 좀 있어도 그거마저 으쾌하게 가고 버그도 그냥 재밌게 다 즐겨버리지 이 버그는 사이버펑크가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그 가지고 까는거거든 어 버그가 웃기긴 해 근데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는 사이버펑크나 위쳐나 딱 애들이 어 그정도 수준으로 개발한거면 뭐 솔직히 얘들 나름대로 난 열심히 잘 개발했다 이정도로 보는데 결국에 중세덕후 RPG 요 유저 결국에 위쳐4를 만들었어야 됐어 음 그러면은 이정도 이정도로 까지진 않았을거야 왜냐면은 중세 와민님 와민님 5만원 감사드립니다 김우석님 아아 좋아 땡큐 어 결국에 그 중세덕후 판타지 RPG 덕후들은 결국에 위쳐랑 엘더스크롤만 계속 그것만 개들만 계속 어 계속 그것만 핥을 수 밖에 없거든 없어 어 아 뭔가 이렇게 스케일 큰 판타지 게임 중세 게임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위쳐나 엘더스크롤 아직도 하는거야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그 어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뭐 자기 착각 속에 어 위쳐3를 개발했다고 어 사이버펑크 와 기대된다 막 같이 막 분위기에 자기도 뭐 자기는 중세덕후인데 그냥 사이버펑크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 안되는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막 어 막 다 같이 다 사이버펑크 다 어 위쳐3 어 cd 갑자기 뭐 어느순간 위쳐2때 그때까지는 그냥 뭐 알아주지도 않다가 위쳐3때 갑자기 확 급부상하니까 뭐 자기가 무슨 뭐 갑자기 막 어 cdpr 원래 알았던거 마냥 막 갑자기 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달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불안감이에요 불안한 아 근데 또 내가 뭐라고 하면은 또 개가일까봐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냥 개갓개문으로 나올수도 있는 있으니까 참았지 어 존나 불안한데 어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근데 이제 어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나는 위쳐3 안준다 이 말이야 어 뭐 그냥 그냥 나는 어 그렇다 그런 분위기라서 어 어 그러니까 위쳐3가 근데 진짜로 잘 만든 게임 뭐 갓게임은 솔직히 자기마다 다 다른거니까 나는 나한테는 갓게임은 아니지만은 훌륭한 그 잘 만들어진 뭐라그러냐 웰메이드 게임은 맞지 당연히 어 맞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영크크 이제 사이버펑크로 이제 넘어가면서의 실망감은 그런것들에 괴리해서 왔다라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썰을 푼거고 그럼 노멘즈스카이 위쳐 썰 풀었고 그 다음에 테라리아 어 테라리아는 어 그냥 재미가 없어요 어 테라리아가 그 횡스크롤 마인크래프트의 액션까지 넣은 그런 게임인데 어 나는 뭐 그냥 옛날에 해봤는데 몰라 그냥 나는 재미없더라고 그냥 약간 그 초딩 들이 좋아하는거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냥 나는 어 어 잘 모르겠어 그냥 테라리아 는 그냥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3 4 5는 그냥 투표 주기가 싫어 나는 근데 일리는 괜찮거든요 어 뭐 카스 근본 그리고 어몽어스 뭐 이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 차트 역주행 한 게임 아니야 나오자마자 뜬 게임이 아니라고 근데 올해는 솔직히 어몽어스 주자 그냥 어 카스는 옛날에 많이 재미있게 했지만은 이제 카스는 그만하고 올해는 그냥 어몽어스 주자 으 자 그 다음에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 어떤 게임을 혼자 플레이하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펄가이즈 또 나왔어 씨 오브 씨브즈 보더랜드 아 딥락 갈라틱 리스크 오브 레인 2 아 왜 이렇게 나와 이거 다 진짜 아 진짜 얘들 진짜 너무 양키 감성으로다가 내놓네 어 자 일단 리스크 오브 레인 2 이거 뭐 같이 해서 재미있는 게임은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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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개덕후 처럼 그냥 혼자서 방구석에서 로그라이크 미쳐가지고 그냥 밤새 그냥 어 미사일 쏘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 솔직히 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구요 자리 하나 준 느낌이고 솔직히 그리고 이거 되게 빡세 게임이 어 그 물론 잘 만들긴 했는데 어 약간 나는 해봤는데 좀 솔직히 너무 어 한탄 한탄이 너무 어 너무 몬스터도 많고 좀 적당히 1탄 2탄 넘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넌 2번 탄에서 그냥 살어라 왼종일 이런 느낌이고 어 약간 좀 안가르 불친절한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몬스터도 뭔가 매력이 없어 원래 리스크 오브 레인 1 횡스크롤 2d로 나온 것도 약간 이상한데 몰라 이거 진짜 왜 그것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나랑 진짜 안 맞는 게임이고 로그라이크를 좋아하는 나로서도 별로 안 맞는 게임 딥락 갈라틱은 이건 솔직히 컨셉이 캐리한 게임이에요 예 어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게임들 뭐 다 재밌는데 어 컨셉이 캐리한 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한 몇판 하다보면은 짜증나 그냥 계속 어 이번판에 10명 죽였어 다음판에 20명 죽여 다음판에 30명 죽여 업그레이드에 뭐 이게 뭐 로그라이크가 그렇긴 한데 약간 그냥 뭐 컨셉에 그 동화돼서 막 약간 살짝의 과몰입이 필요하긴 한데 어 약간 그 무쌍 어 무쌍 로그라이크 같은 느낌이긴 하죠 약간 무쌍 근데 제가 무쌍 싫어하는 거 아시죠? 어 나는 한 마리 한 마리 처치하는 게 재밌지 어 무쌍 로그라이크라 약간 내 스타일 아니라 이것도 거의 무쌍까지는 아닌데 애들 너무 많이 나와 그 너무 많이 막 나오는 게 난 싫어 적당히 나오는 게 좋아 난 보더랜드는 그냥 보고 있으면 눈 아파 이거 그래픽이 어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원투때부터 안 했어 그냥 눈 아파서 어 그래서 패스고요 자 그리고 어 제 개정신 없고 눈 아파서 그냥 화면에 안 들어와 그래서 결국에 이거 세 개는 나는 그냥 주기 싫다 그 다음에 폴가이즈랑 시오브시부즈인데 아 근데 시오브시부즈가 정말 잘 만든 재밌는 진짜로 나는 시오브시부즈가 너무 아쉬운 게 근데 정말 잘 만들고 재밌어 근데 운영이나 컨텐츠 부분에서 조금만 방향성을 달리했다면은 두 배는 재밌지 않았을까 어 뭔가 어 아 뭔가 이렇게 뭐 피지컬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뭔가 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임 이런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완벽한 세계와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그래픽 어 모든 걸 다 잘 만들었고 그래픽이 너무 좋으니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임 어 그 다음에 해도 그냥 그게 그거 똑같은 거 그냥 저쪽에 가서 점수를 먹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딴 거나 시킨다고? 오른쪽 섬에 가서 점수를 먹으세요 위쪽 섬에 가서 점수를 먹으세요 뭐야 어 무슨 모바일 게임 마냥 야 게임은 퀄리티는 개 좋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몬스터들 막 몬스터헌터처럼 다 막 곳곳에 숨어있고 막 공략할 거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에 가서 점수를 먹으세요 이러고 자빠지었냐고 게임이 어 게임 퀄리티는 개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어 막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막 어 캬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어 막 군대 일으키고 막 이럴 거 같이 생겨가지고 이 서버에 아무도 없습니다 4팀 정도 존재합니다 어 끝 그니까 시바 포장지는 포장지는 시바 개 지리는데 아 이 게임 진짜 너무 아쉬운 게임이에요 어 근데 솔직히 초반에는 그 기대감 앞으로 무슨 모험이 우리를 기다릴까 하는 그 기대감에 재밌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선택지는 폴가이즈를 주냐 폴가이즈를 여기서 솔직히 또 준다면 폴가이즈야 폴가이즈가 너무 완벽해서 아니면 아까 준거는 그냥 줬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줄까 그 어떤 기준으로 뽑냐에 대한건데 여기서 그냥 한개 뽑으라면 폴가이즈야 근데 중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씨오브씹은 줄게요 아까 뽑았으니까 폴가이즈는 가장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데스 스트랜딩 컨트롤 아 컨트롤도 진짜 재미없는데 진짜 잘 만들고 재미없는 게임들 어 퀄리티랑 뭐 그런건 완벽하지 재미 재미 더럽게 없고 슈퍼니미널 노이타 티어다운 야 나 그래도 게임 많이 했다 나 거의 다 했다 데스 스트랜딩 빼고 다 했네 자 일단 컨트롤 뭐 완벽하죠 퀄리티는 근데 재미는 더럽게 없죠 플레이하는 방식도 재미없고 무슨 막 난 이런거 시간 돌리고 염력쓰고 이런거 딱 재미없거든 그냥 총으로 쏠거면 쏘고 팰거면 패고 이게 재미있지 약간 새롭게 하려고 뭐 그렇게 집어넣은거 재미없거든 어 그 다음에 뭐 주인공도 매력없고 요즘에 다 평범하게 나오는 외국스타일 주인공이 꼭 그렇게 절세 미인이고 용사같아야되나요? 이러면서 뭐 주인공도 약간 무슨 뭐 성격 하자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뭔가 그런 불쾌한 느낌 약간 어 그러면서 막 스토리도 막 어두워가지고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은 막 그런 어 이런거 딱 재미없고 음 그리고 이거는 안해봐서 내가 솔직히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배달만 간다는 소문이 많아서 일단은 패스하고 음 그리고 슈퍼 리미널 이거는 엔딩 봤죠 이거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냥 어 신기하네 어 어 어 그래그래 뭐 신기하네 아 짜증나게 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어 어 그래 뭐 신기하네 어 잘했네 뭐 이런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끝났네 이런 어 이런 느낌이고 어 풀탐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거 다 엔딩 보고 내가 했던 소리가 하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유튜브 각 나오나? 안 나오지? 유튜브 안올렸어 그 정도의 게임이다 음 노이타 노이타 노이타가 2020년에 나온거구나 노이타랑 티어다운은 내가 주고 싶은데 노이타 노이타가 맘에 드는거는 뭐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그냥 모든 그냥 전투방식이나 모든게 다 재밌고 무기도 되게 많고 너무 좋아요 음 음 근데 한가지 아쉬운거는 약간 쓸데없는 자유도 쓸데없이 맵을 양옆으로 넓혀놔가지고 어 약간 그게 별로야 어 약간 차라리 정사각형이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거거나 쓸데없이 이상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그렇다고 뭐가 있는것도 아니야 어 그런게 좀 어 너무 맵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약간 모험하는 맛이라기보다 내가 테라리아가 그런게 싫었거든 약간 너무 필요 이상의 자유도 알잘딱 자유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거든 어 근데 필요 이상의 자유도는 재미가 없거든 필요 이상의 자유도는 카오스거든 약간 철학적으로도 약간 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 약간 음 그런 살짝의 카오스를 느꼈어 이 게임에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워 어 그거 빼고는 다 좋은데 어 근데 이제 그리고 티어다운은 어 어 어 어 이거 뭐 그냥 다 부서지는거 재밌긴 한데 생각보다 막 확 뭐 대규모로 터뜨리고 부시고 없고 깔짝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어 근데 좀 더 안질리고 오래 할 수 있는건 노이타 같긴 해요 예 티어다운은 은근 답답해 다 부실 수 있는데 못 부시게 만들어 놔서 어 은근 깔짝대가지고 음 음 나중에 점점 이제 약간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서 점점 다음판에 자극적으로 막 확 쾌감을 줘야 되는데 다음판에는 뭐 엄청나게 큰 빌딩을 뭐 무너뜨린다든지 빌딩이 무너지면서 다 터진다든지 뭐 그런게 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점점 커지면서 스케일이 뭐 갑자기 자미백션 시키고 뭐 이러면서 어 그런게 약간 그래서 노이타로 가겠습니다 압도적인 스토리를 잘하는 게임 아하 이거는 근데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감 그냥 느낌으로 찍겠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뭐 데트로이트 데모 깔짝 레드데드 리뎀션 하루 발매일 깔짝 마피아도 하루 깔짝 근데 마피아는 진짜 아니다 마피아 재미없어 못 만들었어 이거 매우 긍정적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 진짜 노재미고 엑소더스는 제가 그냥 재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엑소더스는 여기서 가장 스토리 보다는 약간 액션에 취중된 게임 아닌가 잘은 모르지만 호라이즈 제로다운은 좀 컴플리트 에디션 갑자기 2020에 끼는거 선 넘었지 어 올해 나온 게임 아니지 않아? 컴플리트 에디션 뭐야 이거 제로다운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레드데드 리뎀션이나 디트로이트 휴먼인데 나는 디트로이트 휴먼이 내가 막상 플레이하면 스토리 적으론 제일 재밌을 것 같애 이거 중간중간에 뭐 짜증나는거 많아서 안했는데 이거 그냥 이거 느낌으로 줄게요 음 내가 못하는 최고의 게임 역대 초고난도의 게임입니다 에이펙스 뜬금없이 아 크루세이더 킹즈 이거 솔직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매니악한 게임이잖아 일부 약간 항노라도 안되지 않았나? 고스러너 아 이거 뭐 안해봤지만은 이거 뭐 트레일러보면 무슨 게임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아 피파21 아 근데 내가 피파를 피파18 이후로 내가 별로 평가 안좋은거 알지? 어 나는 솔직히 아 gft gtfo도 해봤고 여기서 3개는 해본 게임이구요 많이 해봤고 하나는 안해봤지만은 이런 종류의 게임을 제가 어렸을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10대 20대까지 이런 종류 게임 되게 좋아하다가 20대 후반 30대 되면서 이런 종류 게임 안좋아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음 과몰입이 안돼 나이 먹어서 어렸을때는 내가 막 세계를 정복해 놓은 과몰입이 됐거든 크으 내가 막 군대를 해서 막 어 재밌다 어 근데 이제 과몰입이 안돼 텍스트 깔짝이는거 같애 그냥 어 그래서 어렸을때는 그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재밌었거든 이런 게임이 나이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 과몰입이 안돼 그 게임이 그 게임이고 다 똑같애 아 이제 좀 화면으로 보여줘야돼 멋있게 어 화면으로 보여줘야돼 그게 안돼 이제 늙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스트러너는 뭐 솔직히 이것도 뭐 이런 게임 많이 해봤지만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알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딱 근데 어차피 뭐 이거 두개 일단 거르고 내가 못하는 최고의 게임? 이거는 그냥 분야인거고 결국에 내가 맘에 드는거 뽑는건데 GTFO도 솔직히 한번 플레이하기엔 재밌었는데 조금 짜증나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게임이 번거롭고 짜증나게 하는게 많아가지고 다시 다시 계속 다시 플레이하고 싶진 않았어 그니까 모든 4명 5명이 다 할줄 알고 리더도 있어야되고 어 이게 좀 재밌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곤완이도의 느낌은 아니었고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거 뽑는거야 뭐 피파랑 에이펙스가 뭘 초곤완이도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거 뽑으면 되고 이거 분야가 이런 게임인거야 그냥 그냥 다 명목상 갖다 채운거야 얘들아 과몰이 파지마 어 나는 여기서 솔직히 나 피파 안줄거에요 왠지 알아? 피파 이제 나 물론 11대 11 그냥 애초에 옛날부터 만들어놓은 재미있는 툴이 있으니까 재밌게 하는거지 얘들 지금 아예 그냥 썩었어 어 그냥 얼티밋 진짜 바꿔야돼 얼티밋 갈아엎어야 돼 진짜 돈에 미쳐가지고 이거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 윈 지금 너무 고였어 그냥 어 너무 얼티밋이 그게 근본적인 재미가 아니라 무슨 무슨 뭐 레전드 카드 다 도배해가지고 뭔 재미야 그게 무슨 뭐 돈으로 압도하는 무슨 그 다음에 너무 게임플레이도 점점 얘들이 돈을 벌라고 돈을 발라야지 돈을 써야지 팀이 강해지고 플레이가 좋아지게 만들어 게임을 그리고 그게 싱글 매치에도 적용이 돼버려 그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게임이 점점 내 실력으로 하는 느낌이 안들고 뭔가 다 짜여져있는 조작된 움직임 속에서 운이 없어서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어 옛날에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안들었거든 어 그냥 좋은 선수 꽂아 넣고 선수빨하고 전술빨이 개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루패스 얼마나 잘 찔러놓냐 그리고 얼마나 어 핑퐁 무슨 탁구도 아니고 무슨 뭐 레이저 무슨 뭐 튕기는 것도 아니고 탕탕탕탕탕 그러니까 내가 그 싫으니까 십일대 십일하는거야 그냥 그거는 그나마 사람들끼리 게임하는거 같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냥 피파는 아니고 나는 에이펙스 해줄게요 에이펙스가 관리를 꾸준히 잘하고 요즘에 얼마전에도 했었는데 근데 나 또 땡기더라고 계속 요즘에 그리고 핵도 잡아냈고 여러가지로 칭찬받을 점이 많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망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꾸준히 하고 나 솔직히 에이펙스 계속 하고 싶어 음 근데 이제 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하는거지 뛰어난 비주얼 스타일 네 아 뛰어난 비주얼 블랙메사 이거 모드잖아 헉 이것도 하프라이프 빨로 올라온거 같은데 거르고 어벤져스 이거 마블 빨로 올라와 걸고 이것도 비주얼이냐 이거 봐 얘들 봐봐 아까 이거 너무 다 추상적인 그냥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픽 가장 좋은거 뽑으라는게 그거 뭐 누구나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지 그래픽 좋은거는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맘에 드는거 뽑으면 되는데 저는 오리 줄게요 오리가 그래도 게임플레이도 재밌으면서 나 이거 유튜브각 안 나와서 안하는건지 어 그냥 플레이하기에 재밌고 그래픽도 진짜 동화같이 잘 만들었어 진짜로 배틀필드는 그 배틀필드 특유의 배틀필드1 때 처음 보여준 그 그래픽 엔진 그 느낌때 확 좋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똑같으니까 뭔가 그래픽이 인스타 필터 낀것처럼 약간 답답하면서 살짝 어 배틀필드 특유의 그 캐주얼함이 맘에 안들어 어 그러면서 그래픽이 좋아보이는데 뭔가 그 특유의 캐주얼함 속에 있는 뭔가 그 어 보는 맛도 뭔가 필터 낀것 같아서 스샷으로 찍었을때만 좋고 영상으로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게 별로 맘에 안들어 이거 당연히 거르고 뭐 오리 최고의 사운드트랙 아 이거는 그냥 모르겠고 이거 그냥 헤일로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사운드트랙 웅장하니 어 이거는 막 무슨 랩하고 힙합만 나올 것 같고 이런거 뭐 16비트음 이런거 나오나 이거 뭐 헤일로가 웅장하고 뭐 약간 와우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 부담없이 즐기는 게임 심즈4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세티스팩토리 세티스팩토리 언탈트 구구게 구스게임 팩토리오 팩토리오 빼고 다 해봤는데 팩토리오랑 세티스팩토리랑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랑 심즈 여기서 네번째 구스게임 빼고는 다 부담 이씨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얘들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어떤 게임들보다도 부담 이씨 즐기는 게임들인데 뭘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번 심즈4 심즈 마음에 안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심즈를 CD 주문해가지고 그때 거의 처음으로 산 게임 중에 하나에요 제일 처음으로 산건 다른 게임이긴 한데 그.. 진돗개 세진 진돗개 2 때 그때 심즈1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심즈1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심즈1하고 심즈4하고 다를게 없어요 발전이 없어 이새끼들 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똑같애 진짜로 어 그리고 그냥 스킨맘 계속 바뀌고 무슨 뭐 어 어 그냥 어 아니야 컷 그리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이거 솔직히 재밌게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게 어 뭐라 그래야되지 솔직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어 조금 더 게임적인 면모가 몇개 추가됐으면은 정말 완벽한 게임일 수 있었는데 정말 나는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였다 어 그러니까 기장의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을 했어요 게이머의 입장과 승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기장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임이기 때문에 기장석에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 뭔가 어 좀 이렇게 승객석도 가보고 그 게이머로서 뭔가 어디 부딪쳐서 뭐 터트려도 보고 어 아니면은 어 뭔가 이렇게 멀티도 좀 더 자연스럽게 멀티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뭐 여러가지 뭐 뭐 좀 즐길 수 있는 게이머 게임적인 뭔가 즐기는 요소들 뭐 즐기는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조금 더 다른 엔조이한 부분들이 조금 추가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총까진 내가 안 바라는데 어 근데 그런게 너무 없고 막상 가까이 보면은 다 폴리곤이고 자세히 재현 안되어있더라고 멀리서 봐야지만 자세히 재현되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긴 한데 그냥 그래도 나는 이거 매우 긍정적은 주고 싶어 대체로 긍정적인데 재밌게 잘 했어요 한번 어 근데 이제 이 다섯개 중에 뽑긴 애매하다는거지 세티스팩토리 이것도 솔직히 극한의 그 개변태 게임이긴 한데 어 이거는 솔직히 어 너무 짜증나는게 사실 그 동물의 숲에 극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너 A해 A했어 B해 B를 하려면 C를 해야돼 뭐 C했어 C를 하려면 D를 해야돼 D를 하려면 E를 해야돼 E를 하려면 F를 해야돼 F를 하려면 G를 그래서 개변태 게임으로 개연계돼서 어 그냥 평생 노가다하는 게임인데 세티스팩토리에서 이것도 역시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외세로부터 이걸 지키는 뭔가 방어 요원들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가지고 밖에 막 넓은 세계로 나가면 몬스터도 있고 이랬으면 개 갓겜인데 진짜 공장만 존나 운영한다 곡병이질만 존나 개변태 게임이다 그리고 그 개변태 게임에 2D판이 팩토리오예요 그래서 둘 다 거르고 솔직히 부담없이 즐기는 게임은 구스 게임이지 이게 그냥 그나마 근데 다 여기서는 다 다섯개 다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구스 게임이 다른건 너무 안 맞으니까 적당히는 맞아야되는데 끝났네 금유바 하겠습니다 풀업로드 친구들 금유바